자 오늘의 게임은 니터 레전드 오브 산타 게임인데 이게 마리오 산타 마리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게임 영상이나 뭐 봤거든? 스틱에서 최근에 시청자분 선물해 주셔가지고 봤는데 짠 마리오예요 진짜로 이거 닌텐도한테 고소 먹어도 이거 진짜 뭐라 못하는 게임이에요 예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1장 남극 투.. 뭐야 투코레의 습격? 어허허 완벽한 테스트 위해 돌아갈 시간입니다 라타가 없는 상황에서 그의 작업장을 이어받아 클러스 분인을 내 서로로 만드는 것은 너무 쉬웠다 이제 그가 절대 돌아오지 않도록 할게요 직격 직격 하하하 여전히 그의 것이 오는 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클러스 왔어요 괜찮습니다 아니요? 하하하 뭐가 번역이 좀 뭐라고 해야지? 그.. 구글 번역 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왕이.. 왕이.. 마리오랑 다른 거가 뭔데 이거 왕아 마리오랑 똑같잖아 이거 봐봐 이거 벗어지잖아 이거.. 어선이 아닌가 이거? 나 HP만 늘어나고 싶어 뭘 돌을 쏘시는데? 목숨인가? 아 목숨이구나 여하튼 뭐야? 전혀 뭐가 자꾸 바뀌는데 오토 오토 나오는데 뭐야? 뭔지 모르겠네 중간 세이브 사실 저도 산 거 아니에요 선물받은 거예요 선물받은 거라고 상탈스 워크숍 깬 거야? 산타스 워크숍 빙하우스 아 게임 너무 이지한데? 이지쓰한데 이거 지팡이 어? 지팡이 던지네 이제 아 이게 더 안좋은거 같은데 근데? 어? 도끼 마리오야 도끼 마리오 도끼 마리오 도끼 마리오 도끼 마리오 도끼 마리오 폴라 폴리인지 폴런지 물뱀이네 물뱀 이거 내가 봤을 때 구금 구금도 내가 봤을 때 이거 어디서 퍼왔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애초에 이거 마리오 다 마리오 거의 다 뺏고 아 다시 바뀌었네 이거 바뀌는게 뭐야 왜 바뀌는거지 무기가 바뀌어서 다시 신발을 먹으면 무기가 달라지는거죠 아 그런거야 파초콜릿 파초콜릿 아 네 호울이다 달리면 되지 않나 마리오도 달리면 되잖아 아 똑같이 만들어야 돼 마리오도 달리면 한칸은 한칸은 돌아내보는데 어 어 아이고 옷을 벗는다고? 투콜성 야 야 탄 마지막 탄이 성인 것도 마리오 따라했네 따라한거 아닌건 뭐야 이거 깜짝이야 앗 깜짝이야 깜짝이야 그 그렇네, 북은 그 그룹이네. 아, 쉿. 어, 뭐야 왜, 왜 안 밟아줘. 그냥, 그냥. 아! 쉿. 여기 많아, 여기. 여기. 잡아줘. 잡아줘. 어, 뭐야 밟는 거 아니야? 어? 아, 모자 벗었을 때 밟아야 되나? 모자 벗었을 때 밟아야 되는 거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씨. 아이고, 마개촌이요? 옷이 진짜 벗겨지네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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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hal. 아이씨. 지금 컷! 미콜라스! 당신의 옷은 어디에 있으니까 감기 걸린 전에 입을 옷을 찾아줄게. 아니 옷 벗고 오니까 옷은 어디냐고 물어보네. 뭐야? 끝이야? 뭐야? 1탄 밖에 없는 거야? 아니네. 2탄 2탄인데. 순록을 구출하라? 순록을 빨리 대찾지 않으면 크리스마스는 망할 거예요. 반에 더 조심하세요. 산타클로스가 보스를 물리치고 이제 그의 순록을 대찾고 싶어 하시나요? 내일 시계에는 없습니다. 이게 뭔 소리야 이게? 아니요. 뭐라고 하는데? 아! 아유. 아, 밟았는데. 아, 이거 판정. 아 뭐야 점프 안됐어 아니 뭐야 점프 왜 CP 방금 아래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이런 거 의미가 없잖아 이거 얼마냐고요 나도 모르겠는데 선물받은 거라서 선물받은 거라서 나도 모르겠어 핫초콜릿 이야 아 그건 좀 아니지 %대한 아 아 아 아 모자가 의미가 있는 거야 이거? 모자 의미가 없는데 어찌 두 대 맞으면 뒤지는 거 아니에요? 의미가 있는 건가? 이거 세일에 가진 2천 원이야 이거 와 이거 HP도 안 채워주네? 아니 원래 탄 시작하면 다시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뭐야 왜 HP 안 채워? 어 뭐야 뭐야 이거 따라오는 거였는데? 따라오는 물고기였어 저거 따라오는 물고기 슈퍼마리오 월드에 저런 거 있는데 슈퍼마리오 월드에 뭔지 아시지 아시는 분? 따라오는 물고기 슈퍼마리오 월드에 슈퍼마리오 월드에 슈퍼마리오 월드에 슈퍼마리오 월드에 슈퍼마리오 슈퍼마리오워 아 좀 불 눌렀는데요? 아.. 죽어야지 나가라 이거 쑤 이거 나 또 써주고 아 큰일났다 나 이거 8탄까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2탄까지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끝나면 또 바로 다음 게임을 하러 가야지 불량이 1시간도 안된다고? 이럴수가 나 이거 해봐야 4시간 예상하고 왔는데 이게 설마 30분짜리 게임이었다 이럴수가 아 2탄 끝이지 그럼 뭐가 더 재밌겠어요 아까 보니까 2탄이 끝이던데 2천원짜리 게임할 때 보고 봐라 아 맞아 무기 날라갔어 아 이건 구조리 아닌가요 아 아 아니 안보이 아니 야 시야가 안보이는데 쏘는거 뭐야 아 아니 안보이잖아 시야가 안보이는데 쏘는데 내가 어떻게 피야 어디서 날라온지도 모르는데 구조리야 이거 마리오 마리오 그래서 마리오를 어 내가 보인 다음에 쏜단 말이야 마리오를 그래서 그 시간을 준다고 이 게임 구조멍어였다니깐요 진짜로 아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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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자 2 2 3 3 아잠깐 퀘퀘퀘킬 이거 잡을 수 있나? 잠깐만, 잡을 수 있는 거 확인해볼게. 이거 거짓 빨라. 아, 안 잡아내네. 안 잡아질 거 맞더라고. 야식이 안 통하지. 벌써 마지막 타냐? 펭귄, 펭귄 요새? 펭귄 요새 맞지? 아니, 저것도 그거잖아. 마리오, 슈퍼마리오 월드에 있는 이거 그거 아니야. 어? 이래야. 아이씨. 올라가세요. 아이씨. 중간 지적이야? 안 돼!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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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혀 점프가.. 이거 끝에서.. 끝에서 하면 점프가 씹히는 금액인 것 같은데.. 아.. 억울하네 진짜.. 눌렀습니다 분명히.. 소리도 났어요.. 눌렀어! 여기에서 앉아서 가면 되겠죠? 여기서 앉아서 가면 되겠죠? 여기서 앉아서 가면 되겠죠? 그렇지.. 힝힝.. 힝힝.. 펭귄.. 얘도 뭔가 기다렸다 때려야 되는 것 같은데.. 아니..가.. 밟으면 되나? 그냥 가만히 있으시는데.. 그냥 가만히 있으시는데.. 그냥.. 힝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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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. 메시야? 카아아.. 아니요.. 나는 돌아왔다.. 내가 보고 싶었나요? 뭐야.. 아아.. 힝.. 힝.. 짜식이.. 뭘 보고 싶었나.. 뭐.. 너의 패턴 다 외웠다고.. 아.. 이런.. 아야.. 한번 찾았다.. 진짜 깨.. 힝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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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.. 데.. 데셔? 힝.. 이제 댄서 이제 프렌서와.. 빅슨 서둘러 해석 서둘러.. 서둘러.. 도노와.. 물리체? 힝.. 뭔 소리야 이게? 끝났어 끝인가 진짜로? 없는데요? 끝났는데? 자 이곳으로 산타 마리오 짠 마리오 끝났습니다 벌써